3군 미르의 재평가가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강도이요, 나는. 네, 쥐리 씨가 미르시랑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아,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아, 이거 매끄러워. 아, 이거 매끄러워. 아, 귀여워. 아, 정말 미르가 일본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친구였으니까 그 순간 진짜 다 생각이 났어요. 기억났어요. 미르, 고생하셨습니다. 어, 나 일본어 말했었지? 어, 일본어 말했었지. 어, 잘했어, 잘했어. 헷갈리어서! 아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같이 함께 친하게 싸우자! 싸우자! 일본 말로 해요, 일본 말로. 아, 일본 말로! 아, 미안, 미안. 편하게, 편하게. 우리 같이 함께.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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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어, 막카세라! 응! 파이팅. 한국어도 잘하는 것 같은데? 네.